투표는 힘이다. 모이자 글랜비로, 이민개혁, 의료보험, 스몰 비즈니스, 자녀교육, 세금, 여러 문제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한인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소수 한인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입니다. 3월 17일 글랜비에 함께 모여 투표함으로써 한인 유권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3월 17일 글랜비에서 뵙겠습니다.